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를 좀 바꿔 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면에 조선 툼뉴스가 일본에 이제 은퇴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생활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다행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은 다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경험인 거죠. 어쨌든 참 일본은 귀한 나라입니다. 산업화 기회도 우리에게 큰 여러분들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우리에게 큰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인 차원 에서도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뭘 준비 해야 되는지 뭘 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굉장히 귀한 그런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 이란 나라입니다. 오늘 톱뉴스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페르키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자식 부모가 은퇴하면 누구랑 살 때 더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의 친한 아내하고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잘못하면 또 혼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톱 기사가 돼 가지고 여기 이제 아마 이분이 피델리티라든지 이런데 아마 근무하시다가 본인도 이제 은퇴하면서 이렇게 핀웰 연구소의 노지리 사토시 대표네요. 일본 핀웰 연구소가 올해 초에 60대 고령자 6503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표본이 크네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은 건강 인간관계 직장 자산 등 모든 청민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에 못 미쳐 격차가 컸다. 이게 평균값이니까 여러분들 평균값이네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대의 행복지수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생활 전반 3점 건강상태 3점 일해보랍 3점 인간관계 3점 유일하게 여러분들 일본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점수를 낮게 보는 부분이 자산수준입니다. 2.69 여기도 보시더라도 구성별로 독신인 경우 부부인 경우 조사하더라도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이 자산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다 3점인데 자산수준만 여러분들의 2점대를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부분들이 일본에 한 6,503명 여러분들 노인들을 조사해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산수준만족도 그런데 생활 전반 만족도를 높이려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쿵피 파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산수준 만족도인데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준비가 잘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경제적 여력을 갖고 노후를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노후생활 만족도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거였지만 그래도 한 6,500여 명 정도의 일본 노인들의 이름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니까 더 신뢰성이 있는 거네요. 경제적인 여력을 참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만족도 점수가 3점대 중간인데 유일하게 자산수준 항목이 만족도가 2점대로 여러분들 낮다는 이야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느 정도인간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청이 2019년도에 백세시대의 노후자금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슈가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2천만 원을 분기점으로 자산수준 만족도의 온도차가 컸고 2천만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았다. 자산수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1억엔 9억 이상 자산을 보유하면서 적당한 현금 흐름 연소득 1,800에서 3.6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하고 자산 수입이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면 근로소득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이번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간 일본인들의 경험을 미뤄보게 되면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찍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도 여러분 다뤘지만 금융시장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혹하지 않으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중고하셔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1990년대 버블기를 건너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낮춰졌네요. 버블 시기만 1990년대 일본의 여러분들 경기가 아주 화랑이 되고 부동산 가치가 여러분들 아주 최고치를 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평균 그런 가게들의 자산 구성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였는데 지금은 24%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체제라든지 이런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적인 그런 준비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김현철 씨라는 의사 출신의 경제학 박사님 홍콩 가기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참 숫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숫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주 야무지일 수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